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입니다. 홍파스님은 영상포교라는 한국불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BTN에 축하와 격려와 함께 부처님의 법음에 전하는 대도량으로 특정 종단이 아닌 모든 불자의 방송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창종 50년을 넘었으며 한국불교의 5대 종단 중 하나로 대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관음종.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의 개국 25주년을 맞아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대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 BTN의 발전도 추구했습니다. 25년이면 저 세수 나이로 보면 성년이 지났는데 도독 불교 테레방송국이 부처님의 발전의 모습으로 가일층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대도량이기도 하고 큰 법당이기도 하거든요. 홍파스님은 사부대 중의 영상포교 원력으로 성장한 BTN은 특정 종단의 방송이 아닌 모든 불자의 방송이라며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종단을 떠나 모든 불자들의 신심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생생히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큰 종단에만 집중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물론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30, 40%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취자들을 꼭 이건 틀어서 봐야 되겠구나 BTN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죠. 수행과 전법에서도 소리 없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초심도 강조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전하는 방송포교사의 역할을 위해 사회적 이슈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BTN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교보 텔레방송국의 하나의 역사로나 또 역할로 보나 대단한 하나의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아지거든요. 방송국의 본래의 목적이 좀 더 확산되기를 장벽과 국경을 넘어 불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불교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BTN에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법당, 이러한 도량의 우리 청취자들은 법당에 부처님 앞에 불전을 올리듯이 좀 많은 후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에 맞이하십니다. 이 스님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같이 25주년을 맞이하는 불교 텔레비 방송 BTN을 봉축드립니다.